안녕하십니까 안동무라방송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산지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비량 감소와 누적 재고량 증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밝힌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은 432만 7천여 톤입니다. 지난해보다 2% 증가한 것으로 최근 6년 만에 최대의 풍작입니다. 풍작은 쌀값 하락으로 이어졌고 농가는 아우성입니다. 80kg 한 가마당 쌀값이 15만 1,600원으로 지난 한 달 새 4%가 떨어졌고 지난해 이맘때 16만 6천원에 비해서는 8.9% 하락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의성에서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벼 재배능 긴급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 비축미에 시장 격리국을 합쳐도 생산량 대비 16%에 그치고 있는 올해 수매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RPC에 수매자금을 긴급지원하고 농가인은 특별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지원자금을 핵달당 26만원에 주던 것을 30만원에 올려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PC에 100억을 긴급방출해서 가격 조절을 하는 데 최선을 가겠습니다. 국내 쌀 재고량은 적정규모 80만톤에 1.7배인 136만톤에 달하고 매년 WTO의 의무 수입량이 40만 9천의 톤입니다. 여기에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소비량이 지난해 65.1kg으로 10년 새 19%나 감소했습니다. 재고량은 쌓이고 소비는 주는 악순환 속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